어 경기는 끝내셨구나 일단은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힌트를 안보고 가보고 한번 복귀를 가볼까요 힌트 안까볼게요 왜 안돌아가지 계산중인가 시간제한도 모를까 한수당 0초 왜 이게 안돌아갈꺼 갑자기 캡슐이 안돌아가지 팔은 안두는거 같은데요 껐다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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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네요 장군 멍군 흠 하니 좀 가보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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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니 반복수 금지라고 했을텐데 컴퓨터가 계속 반복수를 넣어버리는데 아아 나한테도 반복수 금지가 먹혀버리는거야? 그럼 처음으로 일단 맨 끝에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겨버리는구나 오케이 옵션 설정돼있는건 알겠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리고 그 틈에 차는 도망가겠어여 이제 압박을 좀 줘야죠 이렇게 안 내주셨으면 좋았어요 아 아 액 아 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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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 짜자식 봐라 짜자식 봐라 걸렸다니 응 넌 믿기고 응 장군 멍군 미키였어요 client 헤엑 인물점수로는 좀 딸렸는데 네 미끼로 던진거 였어요 방금 calf 글쎄요 헛 일단 기부 저장 이게 상대가 내가 그 나중에 둘 경우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압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런 방법이 있군 그치 이렇게 먹어보면 되지 그리고 한번 더 장군 멍군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쵸. 장군. 멍군. 장군. 멍군. 장군. 멍군. 아까랑 똑같이 두는데? 장군. 멍군. 아까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? 장군. 멍군. 그럼 장군. 장군. 멍군. 또addierno. 예u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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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위gon. 우. 우.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 때리고 장이야? 멍 멍 저렇게 먹는다고? 멍 장군 멍 멍 정국 멍 멍 그린 명 멍 멍 이걸로 먼저 가자 그러면 장군 멍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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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이걸로 해볼래 장군 멍군 뭐 장군 멍군 멍 멍군 저렇게 말해먹어보인다고? 멍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멍 멍 멍 아 이사 이겼다 장군 멍군 멍 장군 멍 뭐야 씨 이거 컴퓨터 도움이 왜 왜 이렇게 약하죠? 장군 멍군 멍군 멍 장군 멍군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아 그냥 여기서 먹어버리라고? 야 그러면 한번 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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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차라리 얘기 한잔 하겠다 그래 이게 상황에 따라서 차라리 내가 결정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장군 멍군 그렇지 너만 죽는거야 뭐가 불리하다는거죠? 그니까 어느 한쪽을 못움직 어떻게든 뭔가를 못움직이게끔 만들면 되는거 같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아 이번엔 제가 저 방법은 안섰구나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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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면 여기서 장군 멍군 먹으려고 장군 멍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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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음 아 이 말을 장군 멍군 그러면 나 여기서 안 끝났 줄 알았는데 끝나네 일단 초반은 제가 원하는 포즈는 빨리 빨리 못하게끔 계속 압박을 줘야되는거 같아요 이런식으로 장군 멍군 그러면 또 압박을 하나 준비를 하면 되죠 이렇게 저 말을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이걸로 가볼게요 그리고 상이 나올거에 대비를 해서 미리 빠지는거지 그럼 차대를 하겠다 그래 뭐 서로 던져 던져봐 멍군 장군 멍군 그동안에 차는 도망가고 던져봐 양 정 안 확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멍 tank 멍군 멍 sûr 멍 또 제이언스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안 되는구나. 상을 빼놓고. 그분도 주무셔야지. 그분은 낮방송 하잖아요. 그분도 주무셔야. 이제부터 가자. 장군. 장군. 장을 떼어. 멍군. 장군. 이때까지는 내가 유지했잖아. 왜 뒤로 가라고 했을까. 아 여기서 차를 압박을 안하고. 장을 떼지 말고. 장군. 멍군. 장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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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군. 그러면 이제 차가 전쟁. 장군. 멍군. 멍이겠죠. 멍. 럭. 럭. 경난아 subtitles. 동반으로 같이 가라는건가. 럭. 럭. 쩌병이 무서워문. 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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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멍이겠지? 도대체 얘가 나는 무슨 수를 하는지 보는거에요? 아아 여기서 여기서 뭔지 알겠다 이거를 먹으면 그러네 그럼 이렇게 차를 먹을 수가 있네 까인데? 아 바로 먹는게 아니라 이거라고? 장군 멍군 뭐 빅장 뭐 비기는 수를 알려줘 이 사람은 빅장 빅장 그 빅장이라서 비기는거에요 흠 흠 흠 아 아 술이 좀 빨리 뒀었는데 장군 멍군 이거를 그냥 첫 개를 열게요 열때는 첫 개를 열고 아 포를 들어가라고? 왜 갑자기 아 그리고 밀어? 혼먹으면 되지 면상 하시 떼라고? 상이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수를 보는 중 뭐지? 장군 멍군 멍군 왜 이걸로 멍을 하라고 하지? 장군 그럼 멍군 멍군 장군 멍군 멍 아니 얘가 왜 이런 수를 알려주지?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어떤 수를 알려주는지 테스트였어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어떻게든 저 말을 나오게 해서 장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도 지금 내가 코어수를 한개로만 해놓으니까 계산이 덜 되나봐요 지금 추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군 멍군 근데 그러면 코어를 두개로 올리면 저쪽도 기력이 덩달아 좋아질 거잖아요 쟤를 어떻게 끌어내지 장군 멍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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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멍군 장군 멍군 멍 장군 멍 장군 멍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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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뭘로 압박을 준다 가자 장군 멍 싫은데 범퍼를 벗고 장군 멍군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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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군 장군 장군 멍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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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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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좀 뭐하는데? 여기서 그쵸? 그러면 얘는 오겠지 미쳤구나 얘가 열대는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던질 수 밖에 없었어 근데 다른 애를 갈 애가 없다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여기서 상대라고? 여기서 때리라고? 아 여기서 때리라고? 그럼 이제 포를 빼 포를 빼서 아 먹으면 뒤진다고? 가을 상대 장군 멍군 멍 그 다음에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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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기는 술 컴퓨터도 이기는 생각이 없구만. 그.. 에휴.. 한번 코어를 좀 올려보고 한번 힌트를 갈게요. 뒤로 가라고? 그냥 컴퓨터가 어떤 소리 알려주는지를 알려주세요. 멍군. 멍군. 어쩌자는 걸까요? 한번 볼게요. 그냥 쭉. 왠지 얘가 알려주는 수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. 한번..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냥 한번 보려고 한번 지금 보는 거예요. 내가.. 그.. 뭐냐.. 도움받기.. 그.. 도움받기 그거에 어느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.. 장군. 멍군. 멍군. 멍.. 내 이럴 줄 알았어. 그니까 지금.. 그.. 얘가요.. 근데.. 코어는 그냥 낮출께요. 코어는 낮출 거고.. 그... 왠지 방화해놓고 갈게 왠지 찾기 열고 그냥 내가 생각한 수를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... 요 난이도끼리 붙을때는 하... 일단 한번 놔둬볼게요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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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치. 장군. 일단은 이 하순환이도에서는. 하순환이도에서는. 그. 째를 믿으면 안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쭉 해보는 거예요. 장군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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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